잘생긴 구조요원 레이몬드를 쳐다보고 어떻게 말걸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 클레어와 헤일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클레어는 헤일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곧 이사를 가는 헤일리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레이몬드를 꼬시기 위해 걸어오는 세실리아. 레이몬드가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세실리아에게 하는 걸 보고 안절부절하는 두 사람. 귀여워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외모를 놀리고 가는 세실리아와 친구들. 그날 저녁 물에 빠져 익사한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클레어. 헤일리도 엄마 때문에 호주로 이사가는 걸 원치 않았고 클레어와 평생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마법의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주문이 통했는지 파도가 거칠어졌고 수영장을 덮쳤습니다. 그날 아침 허겁지겁 수영장으로 가자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레이가 청소하러 하자 몰래몰래 훔쳐보면서 좋아하는 두 사람. 클레어는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걸 보고 유심히 쳐다보는데 물속에서 사람의 영치를 본 클레어는 무언가를 봤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헤일리를 데리고 경비 레오나드의 눈을 피해 몰래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클레어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헤일리에게 화를 내는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노의 이름은 아쿠아마린. 문어대가리와 결혼하기 싫어 도망쳐나왔다고 말하는 그때 레오나드가 수상한 소리를 듣고 나오려고 하자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가자 수영장에 물을 빼고 있었고 숨을만한 창고로 아쿠아마린을 찾으러 가는 두 사람. 아쿠아는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행복한 표정으로 보여주는데 헤일리는 썩 내키지 않지만 자신의 옷을 아쿠아에게 빌려줬습니다. 우와 완전 섹시해 다리가 생겨서 기쁜 나머지 침대에서 방방 뛰는 아쿠아 아쿠아 조개전화에 아빠의 전화가 걸려오자 3일 이내 사랑이란 걸 찾지 못하며 문어와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사랑의 대상을 찾는 도중 레이몬드를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반대에도 레이몬드에게 찾아가는 아쿠아 그렇게 첫 만남에 다짜고짜 고백했지만 차에 버렸습니다. 곧바로 시련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쿠아 레이몬드를 좋아하고 있는 두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인어를 도와주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엄마 때문에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는 상상을 하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을 청소하다 목걸이를 발견한 레오나드 그렇게 아쿠아를 도와주기로 한 두 사람은 먼저 다짜고짜 레이몬드에게 전화를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아쿠아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잡지책에서 배운대로 상대방 눈에 잘 띄기 위해 집 앞을 어슬렁거리기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데이트 신정을 받는 그때 세실리아의 무리들이 레이몬드와 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세실리아가 아쿠아의 이름으로 놀리자 똑같이 이름으로 놀려주는 아쿠아 아쿠아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자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해버렸고 그 색깔을 보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 두 사람 그렇게 남자 꼬시는 법을 잡지에서 배웠고 이젠 실전에서 써먹을 차례 섹시한 척을 하며 레이몬드의 시선을 받으려고 했지만 엉성한 아쿠아 다음 단계로 레이몬드를 칭찬하고 말을 이어가는 작전이었지만 어머 세상에 그 작전이 통했는지 아쿠아에게 관심을 보이고 솜사탕을 샀지만 피부에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먹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헤일리와 클레어 귀여워 그렇게 수상부터 데이트를 하러 온 두 사람 자신의 생각이 확실한 아쿠아를 보고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는 레이몬드 달빛이 다리에 비치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 아쿠아 이 모습을 보고 이미 심장한 웃음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세실리아 아쿠아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물탱크에서 지내기로 했고 물을 무서워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클레어 해가 지기 전까진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귀엽고 깜찍한 이너 아쿠아 다음날 레이몬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쿠아의 옷을 사러 가는 세 사람 그렇게 머리도 하고 완전 꾸며보는 세 사람 그리고는 몰래 아쿠아를 유심히 쳐다보는 레오나드 다리가 있을 땐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쿠아는 불가사리 귀걸이를 들고 와달라고 부탁했고 물공포증이 있는 클레어 대신 헤일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귀여운 돌고래가 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클레어 귀여운 돌고래가 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클레어 클레어는 아쿠아가 직접 본 사랑에 대해 말해주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배를 타고 나갔지만 익사한 클레어의 부모님을 봤던 아쿠아 바다 생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쿠아는 불가사리 귀걸이를 끼자 사랑스러운 말들로 아첨하는 불가사리 그리고 그때 세실리아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아쿠아는 두 사람에게 물을 뱉어버렸고 레이몬드와 잘되게 해준다고 도와주는 클레어와 헤일리에게 실망한 나머지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은 아쿠아를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레이몬드에게 화가 나있자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줬고 사랑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아쿠아를 토닥여줬습니다 레이몬드에게 찾아간 클레어는 아쿠아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세실리아의 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을 무서워했던 클레어는 가버렸고 뒤따라가는 레이몬드 아쿠아를 보고 싶다는 말에 미소를 보였고 그 시각 시련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쿠아 그리고 그때 레이몬드가 아쿠아를 찾아왔는데 헤일리 덕분에 이노의 꼬리를 들키지 않게 됐고 레이몬드와 바닷가 파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섹시한 모습을 하고 레이몬드에게 찾아간 아쿠아 아쿠아를 도와주기 위해 몰래 뒤따라간 두 사람 바닷물만 먹다보니 일반 물이 밋밋했던 아쿠아는 소금을 왕창 부어버렸고 아쿠아의 추천에 따라 먹어보는 레이몬드 워터파크 개장 레이몬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자 아쿠아와 춤을 추기를 원했고 춤을 춰본 적 없는 아쿠아는 주위 사람들이 추는 걸 보고 열심히 춰보는데 세실리아는 두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보고 망치러 가려고 했지만 헤일리와 클레어가 막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을 보자 사라지는 세실리아 그리고는 행복한 레이몬드와 아쿠아 레이몬드와 함께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아쿠아 아쿠아는 다음날 아침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키, 키스를 그렇게 허겁지겁가는 세 사람을 보고 무언가 있다고 생각한 세실리아는 뒤따라갔습니다 레이몬드와 아쿠아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불꽃놀이를 보며 밤하늘이라는 천장 아래선 같이 있는 두 사람 아쿠아가 물탱크에 산다고 생각한 세실리아가 직접 올라가기로 했고 파티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세실리아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쿠아가 이 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실리아는 허겁지겁 친구들에게 달려가 봤던 그대로를 말해줬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레오나드는 주워놨던 목걸이와 함께 신화 속의 이야기를 보자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해양 생물학자인 엄마의 꿈을 위해 이사가는 걸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헤일리 뉴스 기자인 아빠에게 특종감이라며 그대로 말해주는 세실리아 클레어는 헤일리가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 때문에 엄마의 꿈을 저버리게 할 수 없다며 클레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헤일리 그렇게 서로의 감정에 상처만 남겨버렸고 등을 돌리는 그때 뉴스를 보자 놀란 클레어 허겁지겁 헤일리와 함께 물탱크로 달려오자 아쿠아가 들킬 수도 있는 위기 하지만 돌고래 튜브가 있었고 세실리아는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아빠와 함께 창피를 당했습니다 아빠를 창피하게 한 죄로 차도 뺏기고 무진자 혼나는 세실리아 이 뉴스를 즐겁게 보고 있던 레오나드는 아쿠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아쿠아가 떨어뜨렸던 목걸이를 다시 돌려주는 레오나드 레이몬드와 아쿠아가 이뤄지는 걸 직접 보기 위해 숨어있는 두 사람 아주 해맑게 고백하는 아쿠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헤일리와 클레어 아쿠아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지만 거절해버릴 레이몬드 그리고 그때 두 사람에게 걸어가고 있는 세실리아 세실리아는 아쿠아가 이너라는 사실을 알고 바닷속으로 밀어버렸고 꼬리를 가지고 나타나자 이너라는 걸 레이몬드도 알았습니다 아쿠아의 아빠가 아쿠아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험에 빠진 아쿠아를 구하러 가는 헤일리와 클레어 물을 무서워하는 헤일리가 클레어와 함께 아쿠아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헤일리는 두 사람의 소원을 아쿠아가 계속 머물기를 비려고 했지만 레이몬드와 잘되지 않아 소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한 아쿠아 아쿠아는 이성이 아닌 친구들의 사랑을 받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이 마음이 아쿠아의 아빠에게다 결혼식을 치르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동안 정들었을 아쿠아에게 함께 지내자고 소원을 말한 플레어 아쿠아는 지금 당장 소원을 못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가게 된다면 그때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잠시 동안 이별을 인사했습니다 아쿠아는 지금 아쿠아를 잃어버린다 아쿠아를 잃어버린다 아쿠아를 잃어버린다 아쿠아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작별 선물로 불가사리 귀걸이를 선물로 주는 아쿠아 아쿠아를 위해 레이몬드가 찾아오자 완전 신이 났고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지는 새 사람 레이몬드도 아쿠아와 다음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서로 친하게 키스하는 두 사람 서로 떨어져있기 싫은 헤일리와 테일러가 소원을 빌자 우연히 나타난 아쿠아 사랑을 찾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온 아쿠아는 레이몬드와 사랑에 빠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짜고짜 고백했지만 레이몬드에게 차여버린 아쿠아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사랑보단 우정이 시간이 지나도 내 옆에 든든히 있어준 친구에게 오글거리더라도 오늘 한번 고맙다고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맞다! 영화 속 불가사리 귀걸이가 못한 말이 있다고 하던데 얼른 말해봐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모두모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불가사리야 부끄러워 영화 아쿠아마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